안 받아줘요. 안 받아줘요. 안 받아줘요? 안 들어와요. 다시 들어왔어요. 다시 들어왔어요. 다시 들어왔어요. 다시 들어왔어요. 살려라! 살려라! 방사!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전에 제가 진정 상했어 지금.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뭐하지?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. 마이아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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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는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.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비겨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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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어딨냐? 나 여기 있어요. 나 한번만 도와줄 수 있어? 형 나 도와줄거야? 어 나 도와줄거야. 형 여기여기여기 형 바로 찍을게 바로. 수영님? 어 잠깐잠깐만 도와줘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. 나 이거 한번 찍잖아. 오케이. 오케이. 어 그럼 나 네 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. 저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. 저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. 잠깐만 나 이거 볶고 먹게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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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.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안 입고 안 입고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면 근데 표정은 좀 울상.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. 아니 포즈는 쿠키처럼.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. 헤헤 휴가용 나 한 번만 협조할께요. 어어 야 응 아 형 야 형 형 수영 휴가용 휴가용 이거 되게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 보여드리는데 네 애쓰 멋있겠다 보면 뭐 좀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멋있는데 뭔가 좀 된 사람 같은 체크 미팅 제가 말하는 말을 똑같이 말하세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 시작하겠습니다 추가형 아니 귀 빨개지지 않고 컨트롤 한단 말이야? 위로 하트 이거 웃을 일이야?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? 귀엽다 귀여워 한 번 맛볼까? 뱉는.. 뱉는다고? 구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! 달방 최초로 구토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맛이에요? 자 그럼 안돼요 소스 맛이 어떠냐는데? 그럼 어떤데요? 이세계의 맛이 아니던데? 독약 아니야 독약? 한 번 더 먹어봐야 되나? 먹어봐요 아버지 이번엔 네가 먹어보자 하이 다행이다 자 또 2차 구토 맛보세요 설탕 지금 아파 맛이 설탕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넣은 거 설탕 맞죠? 설탕 찬찬 너 왜 당황스럽게 한 인마 맛볼래?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맛보자 가위바위보 하아.. 속이 안좋은데? 진이형 시국이 안좋으면 윤기형한테 한입 주세요 어 윤기야 너 먹으래 뭐가 부족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중